지금 시간 12시 54분. 11시 반에 승선항에서 승선했고 포인트 도착하기 전에 다시 회양을 해서 다시 인천항 부도 쪽으로 다시 가서 2명을 태우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다시 회양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오늘 같은 날은 출조를 하는 것도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그렇지만 다시 두 사람 때문에 회양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